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홍매화가 피고 개나리 산수유도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죠? 네네. 정말 화사한데요. 그 홍매화 중에 350년 된 그 매화나무가 있더군요. 네네. 350년 동안 핀 홍매화 앞에서 더 지나지도 또 더 열버지지도 않고 핀 홍매화한테 묻고 싶더라고요. 아, 네. 아니, 저도 묻고 싶네요. 그래요? 네. 그 세월 동안의 천둥소리, 대포소리, 태풍 그런 시절을 어떻게 견뎌왔느냐고요. 아, 저는요. 우선 묻고 싶은 게 350년 전 봄이면 구경왔던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는지 또 그 시대에 유행했던 미녀 한 구절이라도 좀 들려달라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네. 노래하는 홍매화였더라면 그 500년 전에 있었던 노래도 전해줬겠죠. 어, 그럼요. 시절을 넘고 넘어 다시 피는 봄꽃들이 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마다 변치 않고 다시 피는 봄꽃 앞에서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달라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 이렇게 찾아주는 발걸음이 교차될 건데요. 네네. 그렇죠. 올해는 봄꽃들에게 사람이 꽃보다 예쁜 얘기들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북녘 약산 동대에 올해도 가장 붉은 진달래가 필 텐데요. 네. 꽃 구경 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운 봄날이었으면 싶습니다. 네네.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매화 타령 띄워드렸는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운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방대랑! 조란애랑! 여박이 조란이! 응! 알파고에 회초를 들었네! 나는 벌써 회초리로 때리고 왔는데 자네도? 무슨 일로? 아니, 화재 진압에 나선 알파고가 갈대밭에 불을 끄고 있잖아. 여기저기 불이 났는데 갈대밭으로 달려가더라? 응! 이유가 뭐라고 하든가? 참여, 생각하는 갈대에 불이 나서 먼저 끈다. 저거 봐라. 야야, 알파고! 생각하는 갈대는 나야! 사람이라고! 아, 알파고가 생각하는 갈대라니까는 갈대밭에 불부터 끄는구만, 응? 여보게, 나도 알파고 종아리 한 번 쳤네. 아니, 자넨 무슨 일로 알파고 종아리 쳐? 그래, 그 맞구만 있든가? 큰 불이 났어. 근데 알파고가 공룡 있지? 응, 응. 티라노 사우루스부터 구하지 뭔가? 어, 뭐야? 큰 불이 나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구해야 하는데 육식공룡 티라노부터 구하다니? 아, 그래, 그냥 알파고에게 물었지. 아니, 뭐 때문에 티라노 사우루스부터 구하냐? 그랬더니 얘가 바로 되받아치는데 아찔하더구만. 아니, 왜 알파고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했나 보구만? 그래, 왜 육식공룡부터 구했다고 하든가? 생명은 다 소중하다. 허나 제일 무거운 생명부터 구한다. 그래서 그 무서운 티라노부터 구한다고? 그래서 알파고 종아리를 쳤지. 아이, 내 무게가 우주무게야. 그랬더니 얘가 우주무게 계산하다가 개거품을 물고 넘어져. 그 알파고가 사람 무게 계산하다 기절했구만. 그 꼴을 또 어떻게 구경만 하겠어. 불쌍해서 바로 고쳤지. 아니, 그 사람 무게 계산하다가 머리 터진 거 어떻게 고쳤는가? 우리 정아 꼭 수제천을 틀어줬지. 목숨이요, 하늘같이 장구하라. 아, 그걸 듣고서야 얘가 정신을 차리지 뭔가. 어, 야, 알파고. 국악에 살 길이 있다. 인자 알은겨? 알파고, 알았으면 보따리 사서 유학 와라. 오바. 네, 예약 연구의 연주로 수제천 띄워드렸습니다. 네, 어제요. 마침내 인류 대표인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 알파고한테 신의 한수를 선물해 줬죠? 네, 네. 정말 인간 승리였습니다. 지구촌에 큰 감동을 선상한 우리 이세돌 선수. 인류의 자존심을 지켜줬는데요. 덕분에 인공지능 알파고가 큰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1202개의 슈퍼 컴퓨터와 혼자서 그냥 맞서가지고 창조와 혁신으로 한수를 지도한 그 감동의 날을 간직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한 판에서도 인간이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바둑 세상을 꼭 알려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전통 문화중심 얼씨구 좋다 지와자 좋네 국악방송 1호 후보나 서울경기의 vm 99.1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은 99.3이고요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판은 94.7이고요 강릉은 103.3 남원 95.9 제주 91.3 서귀포 106.9 메가헬츠까지 세계로 열린 여러분의 국악방송 얼씨구 나 좋구나 국악방송 초월씨구 고전 속의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네, 오늘은 정조대왕과 홍재전서 대화록입니다. 네, 정조대왕은 60권이나 되는 지필 도서를 남겼는데요.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였죠. 네, 그렇죠. 60권의 문집을 남긴 정조대왕은 정치, 경제, 문화, 외교뿐 아니라 학문을 닫고 수양하는 수신재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홍재전서에 남겼는데요. 네. 평소 얼마나 독서를 많이 했는가 이 글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일과를 정해놓고 글을 읽었다. 병이 나서 누운 날을 빼고는 책을 읽는 걸 미뤄둔 적이 없었다. 임금이 됐다고 책을 멀리한 날도 없었다. 밤중에 정사를 논의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 일과는 책을 보며 마무리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자야 잠이 편안했다. 네, 그래요. 요즘 우리들 독서량 한 달에 책 한 권 읽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은 임금이 된 후에도 반드시 그날 읽을 책을 봤더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책 속에서 끝없이 성찰하고 배웠던 거고요. 네, 홍재전서에 이런 대화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조대왕이 역사 속에서 정치의 정도를 찾고자 노력했다는 걸 엿보게 해주는데요. 그림 한 폭을 감상할 때에도 민생을 생각하는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자, 홍재전서 이 구절 볼까요? 고기를 잡는 어렵도를 보다 승지 임석철에게 말했다. 그림을 보라. 그물을 들고서 강을 가로질러 가는 저 사람 기세를 보라. 강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버릴 듯이 가고 있다. 군자의 마음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남도 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마디로 나눠먹고 사는 세상이라야지 자기 혼자 강에 있는 고기를 전부 다 잡아버리겠다고 나서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림 한 폭을 가지고 민생을 잊지 않고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생각했던 정조대왕이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 선비나 사대부들 스포츠로 활쏘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활쏘기는 체력뿐 아니라 수양에도 큰 의미가 있다 해서 마음 다스리기를 활쏘이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활 시위를 당기기 전에 무엇을 하는가? 오롯하게 관역을 보고 있는 그 순간처럼 집중하고 마음을 바로해야 한다. 부족한 사람이라도 활 시위를 당기는 순간만치는 정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을 그처럼 바로해야 일이 되는 법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정조대왕은 홍대전서에서 꽃이 피는 봄철을 바라보면서 일상 속에 일깨움이 있다는 걸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꽃봉오리가 아직 맺히지 않았다고 색깔이나 꽃 모양이 없겠는가? 생명의 의지가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 꽃잎이 열리면 홍색, 자색 활짝 피듯이 사람 마음도 품고 있다. 그처럼 꽃을 피는 것이다. 안개 낀 날이라 꽃이 없다 하겠는가? 네. 정조대왕이 남긴 문집 홍대전서에는 이렇게 일상 속의 일깨움의 구절도 담겨 있습니다. 네네. 책을 사랑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민생을 잊지 않고 또 봄꽃 앞에서 생명의 의지를 바라왔던 정조대왕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전사랑방 정조와 홍대전서에 대한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상사디아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경기 송서 적벽불을 묶개월 박윤정의 소리로 함께합니다. 체험열차 타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차 승객 여러분 지금 열차 갯마을 구간을 지나 매화역 동백역 향해 달리고 계십니다. 오늘 체험열차에는 고시촌에만 살다가 특별 초대된 승객님도 계시는데요. 안내가 필요하신가요? 아 저기요. 그 마을이 갯마을이다. 뭐 매화역 동백역 하는데요. 아이고 가물가물하거든요. 네. 고시촌에서 책만 보다가 경치 보는 시력에 문제가 생겼군요. 고시촌에서 지낸 지 몇 해째신가요? 네? 에 10년인가 11년째인가 싶은데요. 아 그럼 고시촌 신상급이겠네요. 아이고 저 꼭대기 월세 13만원짜리로 이사가야 할 형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별 초대 승객으로 모셨거든요. 나오세요 고시촌 신선님. 아 예. 제 성원 고씨고요. 저기요. 지금 바깥이 매화역인가요? 동백역인가요? 아 네. 고신선님을 위해서 체험열차 매화역에서 정차했습니다. 자 걸어보세요. 매화가 핑기를 따라 바다도 볼 수 있거든요. 오 예. 이건 매화고. 저기 저 울긋불긋한 저건 무슨 꽃인가요? 아 네네. 고신선님 처음 보는 풍경이시군요. 저거는요. 등산객 행렬인데요. 백두대간 종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아 참 신선이라니까요. 난 산동네 살아요. 근데 저기 저 사람들은 뭘 합니까요? 아 네. 기차 타고 순천만 정원 구경하고 남해바다 봄기운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젊은이들 속에서 함께 걸어보시겠어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요. 고시촌 산동네 신선이랑 놀고 싶겠나요? 왜요? 그냥 차라도 한잔하면서 여자친구도 사귀어보지 그러세요.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보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조금 걸어도 그냥 무릎이 땡기고요. 아 참. 저기 그 차값, 음식값을 간편하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는 없나요?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만 하신다면 대출됩니다. 아 네. 제 육신이라도 담보 잡을 수 있으면 잡을 건데요. 아 육신 담보라니요. 자. 이거면은 무이자 대출 가능합니다. 할 건가요? 뭐 무이자? 아 네. 저 무이자 대출 해볼게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은요. 고시촌 산동네 하산하세요. 어때요? 고시촌 신선님? 에? 하하 하산? 네. 아니 빈손으로 하산하라고요? 아니 그럼 깡통 신선인데? 네. 상압골 상사디아 1부 끝곡으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서 과거장 대목을 안숙선의 소리로 함께했습니다. 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시촌 찾아가가지고 정말 그냥 굉장히 열심히들 학업에 매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공부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개천에서 용나는 꿈들을 꾸고 이렇게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꿈은 아직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또 이렇게 꿈을 못 이루고 고시촌 산동네 신선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 젊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몰린 8천여 명 고시생들 정말 고생들 많은데요. 특히 그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어서 마음들이 더욱더 조급할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사법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 시절을 겨우 그냥 몸만 좀 이렇게 눕힐 골방에서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래된 고시촌의 그야말로 신선들 아니겠어요. 좀 하산해가지고 세상 바람을 쏘이면서 보람 있고 즐거운 일자리를 찾을 길은 정말로 없는 걸까요 이게. 그런데 외길로 그것만 해야 되겠다 하고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꿈을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못 이루는 분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전국의 고시생들 봄이 오는지 꽃이 피는지 모르게 공부만 할 텐데. 맞아요. 여러분들 건강도 챙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상한권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나오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가서 나갈 텐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계화의 마중물 우리악기 토파보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디지털 우리악기 교과서 해금을 추가해서 더욱 풍성하게 중국어를 추가해서 더욱 많은 세계인이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한류 3.0 시대, 이제 우리악기로 이어갑니다 우리악기 스마트 교과서, 우리악기 토파보기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본선, 5월 3일 대상 경연까지의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가야금, 거문고, 대금, 작곡 등 총 10개 부문에서 경연이 이뤄집니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현대자동차그룹 사장상, 국립국악원장상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 방법은 오는 3월 25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올해 상반기 입문특강 프로그램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동헌학당 세 번째, 간찰, 옛 선비의 마음을 엿보다 프로그램이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선조들이 주고받았던 한문편지인 간찰을 통해 선비부부의 삶과 소통, 선비 간의 우정, 조선시대 시대상 등을 알아봅니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288-9242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 소리꾼 전영랑의 랑랑 콘서트가 3월 16일 오후 8시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부평문화사랑방에서 열립니다. 소리꾼 전영랑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2015년 제21회 경기국악대재전에서 최연소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노래가락과 청춘가를 비롯한 전통 민요, 경기 12잡가 중 소춘향가를 음악극화시킨 작품, 그리고 기타와의 듀엣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부평문화사랑방 전화 032-505-599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 역사박물관은 미취학 어린이에게 전통예절을 가르치는 어린이 전통예절 교실을 운영합니다. 오는 4월 7일부터 11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박물관 전통 한옥에서 마련되는 이번 역사교육은 생활실천 예절, 인사예절, 전통 다도예절을 비롯한 예절교육과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또 박물관과 강원 가명 견학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6, 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내일부터 3월 19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원주 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향사 박귀 명창을 기리는 기념관이 선생의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군에 들어섭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의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가인 박귀희 명창을 재조명하고,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향사박귀희 명창기념관은 오는 2018년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념관은 석저급중질이 칠곡, 코곡평화기념관 옆에 건립되며, 유품전시관과 국악공연장, 교육장, 연습실 등으로 이뤄집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기념관이 건립되면 박귀희 선생을 기리기 위한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올해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풍성한 공연을 선보이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부여군은 지난 1월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예술, 다원예술, 무용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을 개최합니다. 공연 내용은 우리 가락 우리 소리 좋을 시구, 판소리 다섯마당 연창공연, 백제기약을 찾아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헬리우 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호출부호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아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흑살세상이야기 아주 좋네 소리굿도 헐쌍 상암골 상사디아 공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남도 김해시를 찾아보겠습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이 다양한 전시와 강조하며 문화행사를 앞세워서 올해 50만 관람객 유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네, 국립김해박물관으로 소풍 가자 이런 소리 나오게 해보자는 말인데요. 김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김해박물관이 소장한 자료를 더 확충하고 다양한 전시 공간과 쉼터를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자는 건데요. 그렇죠. 올해는 먼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특별전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네, 국립김해박물관에서는 오는 6월 13일부터 9월 18일까지 새로운 문화를 소비하다. 생산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가야 놀이관 기획전시실에서 상반기 전시회를 여는데요. 네, 최근 5년 이내에 발굴된 이 출토 유무를 중심으로 통일신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 속의 생활상과 기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획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국립김해박물관 하반기 전시는요. 12월 6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까마득한 선사시대를 중심으로 음식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고대인간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가. 음식에 대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은 무엇인가. 인류문화사 쪽으로 본 특별전시회를 펼치는 거죠. 네, 인류 요리를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열리게 될 국립김해박물관의 하반기 전시회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도 탄탄한 구성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야학 아카데미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상반기 주제는요.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한국문화재인데요. 유리건판은 필름 이전의 사진 저작물입니다. 네, 필름 이전의 유리판에 그 당시의 한국문화와 고적들이 어떻게 정리됐는가를 알 수 있는 전시회인데요. 이 강좌는 3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김해박물관 강당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해박물관은 미취학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박물관을 운영하는데요. 종전에는 초등학교 분교 등을 방문했지만 올해는 장애인시설과 다문화센터를 찾아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매달 한 차례씩 찾아가는데요. 물론 방학과 준비기간을 빼고 총 10차례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수로왕이 탄생신화를 바탕으로 하는 인형극과도 함께하는데요. 네, 지난해 김해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47만 명이었는데요. 올해는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전시회로 50만 관람객을 목표로 준비 중인 국립김해박물관 소식을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가야금 병창 아유타국의 가인을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의 소리와 연주로 함께합니다. 옛 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자 오늘은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빛에 들인 공력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거사가 날금이에게 전해준 얼레빛 얘기 만나보실까요? 한량으로 살았던 이날금 오들수가 지리상 구경 갔다가 이상한 기인을 만났으니 얼레빛 거사였겄다. 그냥 한번 붙잡혀 머리를 비껴주며 들려준 얘기가 요상했는데 만길빛 소리에 이날금 오들수도 솔깃하여 저거사님 만길빛 나도 좀 봅시다요. 이 오들수 머리를 맡기겠습니다요. 통째로 맡깁니다. 저리 미켜 이 사람들수. 아니 내가 먼전데 끼어들기 할 셈인가? 이 친구야 자네 머리만 비키면 내 상투 속에 머린이들은 글쎄 거사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왜 나서 아니 옆에서 볼수록 내 머릿속에서 굶실대는 머린이들 아이고 이거 이거 좀 빨리 해결해야지 아 낡음이 그만저만 비서 내고요 이 사람 들수와 자네 북부적다면서 그냥 뒤로 빠질댄 은제고 아니 내가 아픈 거 참고서 머리 부여잡고 해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얼레빛 거사님? 이 머리 털 쪽쪽 뽑아 댈 것들이 아니 왜 이제는 빗질을 해달라고 들수 너는 기다려라 니놈 머리도 긁어낼 머릿니 베르기 수두룩 하다 거사님 저 저 저 저 친구도 말이요 그 사람 옷 사체를 꽤나 했습죠 지가 봐서야 알다 뿐이겄습니까요 음 그래서 이게 나오는구나 가만 가만 이게 엽전 꾸러미 가로채먹은 머린이로구나 아이고 자 자 자 봐라 너 내 돈 내 돈 내놔 헐쩍이 어찌했더냐 아 아 이게 아이고 저 저 저 저 이렇게 그냥 머리만 극적극적 했습지요 아니 당장 없는 돈을 뭐지 마시고 먹고 피우고 꿀꺽꿀꺽 해 놓고는 머리만 극적극적 저런저런지 그러니 늘어나는 게 꿀꺽이 머린이지 아나 거사님 제가 일이 잘되면 꼭 갚겠다고 약조를 했는데요 뭐냐 그러고는 또 남의 엽전 땡겨묻고 갚겠다 갚겠다 그랬으니 늘어나는 게 땡전 버린이 아니고 뭐겠느냐 아나 이 놈아 아이고 예 이놈이 그 지경으로 지리산에 도망왔으니 아이고 예 받아야겠죠 달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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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그렇습니까요? 아이 그럼 지가 지금 몇 번째 사람입니까요? 비껴줘도 두루아미 타버리면은 세 사람 목 다섯 사람 목을 까먹어 그 니놈들도 하는 꼴이 자칫하면은 내 얼레빛 공력을 까먹게 생겼다 아 숙여 이 거사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예 거 거 거 거 거사님 아이 그럼 아직 그 망결빛을 못 만들었단 말씀 아닙니까요? 내가 이 고생 줄이려고 딱 한 사람만 제대로 빗어주면은 만길빛이 되는데 그 사람 안 하면은 만길비 공력 차는데 아 니놈들은 까먹게 생겼어 아니 거사님 대체 어떤 사람 말입니까요? 아니 누구 머리를 빗겨주면 그 만 명을 빗겨준 공독이란 말입니까요? 내가 말이다 몇 해 전에 운 좋게 한 사람 머리를 잘 빗겨가지고 천명 빗긴 공력을 얻었다 네? 한 사람 빗겨주고 천명 빗긴 공독이라니 아니 거사님 아니 누군가요? 아니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가 데려오면 될 거 아니니까요? 뭐? 니들이 데려온다 오냐 어디 내 빗질 공독이 있는지 봐야겠다 아니 거사님 그 때 한 사람 빗겨서 천명 공력을 얻었다니 아니 그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까요? 지리산을 찾아온 군수 한 사람을 빗겨준 적이 있었다 아 예 군수를 빗겨줬다 군수가 그 천사람 공룡이라면 아 저기 여보게 들쑤 그 삼정승 육판소 머리를 빗겨주면 옳지 맞지 맞지 그 인간들 머릿속에 머릿잎 엄청날 건데 거사님 안 그래요?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이제야 말길을 조금 알아차렸구나 헤면은 내가 진짜로 빗겨주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얼추 알 것이다 누구겠느냐 거사님 설마 이 빗으로 주상전하 머리를 빗겨보고 싶다는 겁니까요? 주상전하만 빗겨서 무슨 공력이 있겠느냐 왕비마마도 빗겨야지 아 그래야 수만리로 공덕에 뻗쳐가지 예? 아아인 거사님 아니 그럼 가만 있어 봐 이이이이이이게 마길비시라는 말입니까요? 빨리 와! 어디다가 손을 대느냐 자아이제 말해보거라 머릿속에 어떤지 말이다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거사님 그냥 머릿속이 개운 개운하고 우양 시원합니다요. 네. 기악 연주곡 보렴을 지성자의 가야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 풍류국장 얼레빛 거사 얘기 가운데 빛에 들인 그 공력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머리를 빗겨주고 쌓은 그 얼레빛 공력 얘기였죠. 네. 천 사람을 빗겨주면 천길빛, 만 사람을 빗겨주면 만길빛이라는 말인데요. 네. 딱 한 사람을 빗겨주면 온 나라가 개운할 빗질도 있다. 네. 그러니까 주상전화 머리를 한번 빗겨주고 싶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리산에서 사람 머리를 빗겨주고 공력을 쌓고 있는 얼레빛 거사. 네. 얼레빛으로 개운하게 빗겨주고 싶은 사람들. 내일 그 뒷얘기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끌 가락길. 오늘은요. 화초장 타령과 놀보 제비 후리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네. 부자가 됐다는 그 흥보집을 찾아간 놀보가 횡재한 대목이 바로 화초장 타령이었죠. 그렇죠. 흥보네 집에서 등어리가 휠 정도로 가득 짊어지고 온 수많은 금은보아들. 네. 그런데 놀보는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 나는 흥보보다 더 부자가 돼야겠다. 네.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놀보는 다시 한번 뜨겁게 망하는 그 쓴맛을 봤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기 그러면 이정일 씨가 놀보였다면 이 화초장 대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저는요. 일단 금은보아가 현재 가치로 얼마가 되는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 아. 동생보다 얼마나 모자라는지도 따져보시겠죠? 아. 글쎄요. 제 동생이 흥보처럼 부자라면 저는 그 추운 때 제비 잡으러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흥보처럼 하면 강남 제비덕에 부자될 거 아니냐? 나라고 제비다리 칭칭 묶어가지고 좋은 일 못할 거냐? 네. 그런데 이정일 씨는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녁날이죠. 때때로 동생한테 가게 되면 야야 오늘 간다. 그 두 번째 화초장 타령 해야 쓰겄다. 그랑께 저네보다 쬐끔 큰 화초장이라도 화초장이라면 좋겄다. 아. 네. 잊을만하면 다시 동생집을 찾아간다? 네네. 그리고 제2의 화초장, 제3의 화초장을 짊어지고 오면 된다? 그렇죠. 아이고. 놀보보다도 더 놀보시네. 아니 놀보가 실패한 것은요. 흥보가 했던 것처럼 따라해보자 해서 먼저 제비다리를 질끈 분지러서 칭칭 동염에서 강남으로 보냈고 그런 황담한 욕심 때문에 놀로박에서 온갖 무서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읊어맞고 그래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정일 씨는 놀보처럼 멀쩡한 제비다리를 분지르는 그런 짓은 안 한다. 아. 그럼요. 그냥 흥보야. 나 오늘 간다. 화초장 준비하거라. 아이고. 네. 안전하게 수금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아유. 진짜 놀보보다 더 심하십니다. 아이고. 참. 제가요. 다시 한 번 물을게요. 놀보처럼 화초장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걸 집에 두면 바로 도둑이 될 테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전부 가져다가 알파고에게 수익 좀 내봐라 하면서 갖다 줄 겁니다. 바둑 많이 보셨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요즘에 인공지능 투자 상품이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람이 계산한 것보다 정확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투자 수익을 올리려고 그냥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아니 엉뚱한 데다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아. 뭐 그거야. 어려울 거 없죠. 어떻게 해요? 네. 그거 개발한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보상하라고 해야죠. 기계 믿었다 상처받은 거 위로군까지 전부 내놓으라고 해야죠. 진짜 놀보시네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럼 초라니 김영아 씨가 보물이 든 화초장을 얻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미생고등학교를 설립할 겁니다. 네? 미생고에서 환생을 배워가지고 잘 살 수 있게 말이에요. 아. 네. 그 알파고가 아니라 미생고를 설립하겠다.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화초장 하나를 구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소리길 가락길에서 골라본 흥보가 중에 화초장 대목인데요. 이 화초장 대목부터 제비후리로 나가는 대목까지를 이영태의 소리 김규형의 북장단으로 전합니다.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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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천아 아따 그냥 봉천아 아이고 저러다가 그냥 동빈이가 뭔일 나겄다. 아 이잔이 취격만 할 챔이오? 아이고 아이고 마이 그 봉알배여 뭔일 나시오? 아니 동빈이 집에 뭔일 생겼나미요? 아이고 야야. 동빈이가 요새 이상한데 너는 그냥 눈치도 못했단 말이오? 아니 동빈이 그 새엄마랑 잘 지내고 있잖이오. 아니 근데 뭔 걱정이 되요? 아이 잘 지내기는 개모한테 얻어맞고 사는디. 응? 너는 그것도 뭐냐? 아따 참말로 동빈이 새엄마 그런 사람 아니구만요. 괜히 그 잘 사는 집이다. 불난 일으키지 마셔요. 야! 동빈이 저놈 팔뚝이 시퍼렇게 그냥 멍든 거 보면서 그런 소리여? 응? 아 개모한테 얻어맞고 사는디. 두 눈 질꾼 감을 튀어? 에헤 참말로 봉알매도 참은. 아 그것이 새엄마한테 맞아서 생긴 놈이다. 그 소린감이오 시방. 나가마리여. 동빈이 붙잡고 물어봤어. 이? 아이야. 너 팔뚝에 그냥 시퍼렇게 든 멍. 그거 워체다가 생긴 거여? 이 헬미한테만 말해봐봐. 새엄마한테 봐줬냐? 그랬더니 동빈이가 뭐라고 하던가보요? 아이야. 얼마나 독하게 닥달을 했으면은. 그 어린 것이 말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더란 말이오.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겄다. 동빈이 집으로 가야 쓰겄다. 아이고 아이고. 봉알매요. 그것이 아니란 말이오. 괜히 그랬다가 그냥 동빈이 새엄마 보따리 싸들고 야반도주 하면 어쩌려고 근데요? 나 시끄러워. 너는 저 애기 팔뚝에 피 먹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란 게요? 넘어가기란. 애기가 기모한테 맞아가지고 팔뚝에 피 먹는 거를 그냥 넘어가야. 헛. 나 참말로. 아하. 자 거식이 봉알매요. 왜? 집 옆에 그 간지럽 나무 있잖요? 알만 그려. 우리 백일옥 말이지? 네. 응? 아이고 그 가지를 누가 그냥 쫙 찢어놨더라고. 아이고 그란게 그 동빈이가 간지럽 나무에서 놀다가 넘어져갖고 멍 늘었당께요. 으쌰? 아이 그라마나 덩빈이 그놈이 우리 백일원까지를 찢어버린겨 그려 아이고 아야 덩빈아 아 누구 언니가 그라고 가르치드냐 봉알매요 이딴 거 덩빈이 새엄마가 와가지고 사과한다고 했슈 이따이따 사과는 뭔 사과요 아저이 덩빈이가 얻어맞은 거 아니면은 됐어 뭐 그까진 뭐 백일원까지 찢어진 거 가지고 뭘 그려 근디 복천아 예? 참말이지 아이고 가문이요 아 봉알매요 그 덩빈이 새엄마 잘하고 있음께로 그냥 등이라도 토닥여줘요 네 진도 씻긴국 가운데서 살풀이를 김대래 외 여러분의 무가와 바라지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억순이 마을에 새엄마으로 들어온 그 덩빈이 엄마 그 봉알매는 그 멍든 아이가 얻어맞은 거 아니냐 그냥 펄쩍 뛰고 계시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다가 멍든 거다 그러니 새엄마 의심 말아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요 시골에서는 서로 이렇게 그냥 사정들을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만은 그렇죠 도시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저 집 아이가 맞고 사는지 또 새엄마가 어떻게 해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말 원영이 사건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이 시간 끝곡 띄울게요 심청가 가운데서 모녀상봉하는 대목을 장영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심청가 가운데서 모녀상봉하는 대목을 장영찬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네 저 원영이 사건 얘기했잖아요 글쎄 아닙니다 네 주변에 보면 정말 확대받는 아동들이 생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진짜 글쎄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는 거는 이건 뭐 굉장히 본독한 건데 천륜인데 이 천륜을 끊는 거는 특히나 부모로서 이거는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보는 그 이웃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네 자 상한골 상사디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부합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용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멘